그 노래도 예빈이가 이름은 게 17이네요 복습 그치?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웬일로 먹을 걸 안고 왔어? 뭘 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그 배 좀 보세요 하고 싶으면 배 그렇지 그 배 좀 보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그렇지 Look at the boat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 일단 Look at의 뜻은 Look at 응 을 보다 뭐뭇을 보다 이런 뜻이죠 Look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Look이 보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하게 보인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보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무슨 시죠? 어쨌든 보다든 보인다든 하다 그렇죠 하다시죠 그래서 하다시로 시작하면 하다시로 시작하면 라고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S의 뜻은 뭐 을 향하여 보세요 어느 쪽을 향해서 보세요 at the boat 보트의 뜻은 해 해 무슨 시죠? 이름 C 이름 C 이름 C면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What Look at 보세요 했어요 무엇을 볼까요 했더니 the boat 그렇죠 보세요 오케이 Look at the boat 그 다음에 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배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 문자는 그렇죠 그래서 It's fast 그렇죠 It's fast 그렇죠 그것은 빨라요 It's fast 배가 엄청 빠르게 지나갔나 봐요 Fast 오케이 그러면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It's의 뜻은 It's의 뜻은 그것이죠 그것 오케이 뭐뭐 대신해 쓰는 거죠 앞에 나왔던 거 대신해 앞에 나왔던 게 한 개일 때 그 한 개를 대신해서 쓰는 게 바로 이 C예요 대신호는 대신맨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s의 뜻은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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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바로 뭐다? 이동사 이동사 이다 있음 뭐 되신거 같죠? 대신맨인데 잇 잇 잇이 뭐 되신거 같죠 잇은 대신맨이 뭐 되신거 같냐면 the boat is fast 그 배가 빠른다라고 얘기하는거죠 잇을 보고 대신맨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은 빨라요 잇잇 the boat is fast 계속해서 기차 좀 보세요 그렇죠, look at the train 뭐뭐를 보세요 할 때 look at을 쓰면 됩니다 그 기차 좀 보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차? 차 하면 컬이 그 기차 좀 보세요 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rain Look at the train train의 뜻은? 기차 더의 뜻은 그 라는 뜻이에요, 그 기차 기차는 당연히 무슨식으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영어는 what Look at the train, 기차 좀 보세요 계속해서 그것은 느리대요 It's slow 그렇죠, it's slow 기차가 느리게 지나가나 봐요 It's slow 네, 통문형 분리하고자 오케이, 그래서 it는 뭐의 주님 말이고? It is It is 이 말이고, 그 다음에 it은 무슨 뜻이고? 그것 It is 여기서는 이다죠 슬로우의 뜻은? 느리니라는 순식으로 이렇게 합치면 느리다 It is 원래 힘 왔어요 트레인 그렇죠, 더 트레인 그 기차는 느리다 트레인 is slow 대신 메뉴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될 걸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It's slow 그래서, 어, 제트기 좀 보세요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오케이, 그래서 제트기니까 당연히 It's fast It's fast 그래서 여기 it은 뭐의 주님 왔어요 자, 제트 좋지, the jet is fast 제트기가 당연히 느리게 날아가는 것 같죠 It's fast 네, 단어 어,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어? 그래서, it is의 줄임말은? It's It's 오케이, 그것은 그의 나무입니다 It's history It's history 희스의 뜻이 뭐 것 같아요? 그의 그렇죠, 그의죠 그녀는 힘입니다 그의 가 그 다음에 희스는 그의 그 다음에 힘은 그의 그의 이렇게 세요 희스는 똑같이 it's 들어갑니다 어, 다의 it's가 들어갑니다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It's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의 그것의 It's It's 그것의 난 뜻이에요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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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on 오케이, 얘가 스테이션이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뭘까요? 스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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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빠른 빠르게 빠르 스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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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뭐뭐해 보인다 보다 룩이죠. 표정이라도 있어요. 저 귀여운 고양이 좀 보세요. 그 다음에 그것은 대신 맨이죠. 그것은 내 연필이에요. 그 다음에 이다 있다 인데 히히시 입과 사용하는 띠로 하는 그녀는 열여섯 살이에요. 그 그림 좀 보세요. 그는 아주 럭셔리한 개인용 제트위를 선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우리는 공부합니다. 학교에서 학교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배는 보트 그래서 작은 보트가 있어요. 그 호수 위에 그 다음에 내가 직접 이름을 쓰세요. 드로그에 붙은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의부다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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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